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다음 달 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치러집니다. 올해로 23일째를 맞는 지평선 축제는 온라인 유튜브 중심으로 진행되며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와 드라이브인 콘서트 등 농경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. 또한 축제 마지막 날인 3일 신포항에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집니다. 축제 기간 벽골제에서는 체험부스가 설치되지 않고 코스모스와 국화 등 경관 위주로 개방됩니다.